안녕하세요. 벨처월드 엘레나입니다. 제가 PSVR을 사용해서 처음으로 플레이하는 게임이에요. 오늘 제가 플레이할 게임은 The Playroom 이라는 게임입니다. 저랑 이 남성분이랑 처음으로 딱 한 번 이 Playroom을 플레이해봤는데요. 정말 재밌어요. 한국말지만 당연히 되고요.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보여드려야 하는데 다양한 게임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이걸 삽입을 할게요. 다양한 게임 종류들이 있는데요. 저희는 오늘 딱 두 가지의 게임을 플레이할 겁니다. 무슨 게임 두 가지 하죠? 몬스터 이스게임이랑요. 캣 앤 마우스라는 게임을 할 거예요. 이게 몬스터 이스게임. 이게 캣 앤 마우스. 다른 종류의 게임들도 다 있는 게 보이시죠? 대답해주세요. 네. 이렇게 헤드셋 시선으로 인지를 해서 셀렉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안녕. 자 그러면 몬스터 이스게잎부터 시작할게요. 이거는 여러 명이서 같이 플레이를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저는 헤드셋으로 하고요. 새로운 게스트를 한 명 모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그래서 3대 1로 게임을 해보려고 해요. 신나. 신나 안 신나요? 신나. 네. 자. 와! 도시에서 남동호 브랜드 몬스터가 돼요. 닥치는 대로 머리를 부수면서 쩐쩐하세요. 당신을 막힐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? 없습니다. 자 고고 히어로즈 읽어주세요. 고고 히어로즈 파편을 피하고 시민을 구하며 괴물로부터 도망치세요. 오늘도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요? NO! 저는 컨트롤러를 사용하지 않아요. 네. 보세요. 네. 여기요. 네. 그래서. 다음 눌러주시고요. 오케이.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괴물이 되는 거예요. 나는. 난 물 속에서 올라간다. 목소리가 변할 거예요. 출동. 난 안 안 돼. 네네. 궁뎅이 실룩실룩. 얍! 여기서 플레이어들은 좌우로 움직이면서 떨어지는 건물이랑 일기 같은 걸 피해야 돼요. 내 눈 이렇게 머리를 휘두르면 되고요. 내 목소리가 변했고요. 어? 댕겨라! 댕겨라! 더 댕겨! 웃어. 더 댕겨! 이리와! 이리와! 살려주세요. 내가 너네들을 죽이려 봤지. 헬륨가스! 공구애물이 왔지. 어지러워! 어지러워! 나 너무 어지러워! 헬륨! 벽하게 하세요. 이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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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네 너무 빠른걸. 이제 히어로로 변신을 해서 복수할 시간입니다. 뭘 복수를 해! 은냐! 변신! 개수분 말이 없으세요? 자 이거는 어유! 이렇게 물건을 저한테 던지는 건데요! 무지막지하게 던져대는구만! 맞아라! 맞아라! 덤벼라! 덤벼라! 너무 잘 패해요. 야! 으악! 맞아라! ких 으어어억 너무 잘 피해 잘 피해 피하고 던지고 있는 거예요? 최선을 다하라고야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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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너무 잘 피해 으흐흫 으흑 으흐흐흐흑 으흑 으흐흑 이거 세 명이 플레이하는데 이기면 못 이기면 부끄러워하지 괴물이 족성이 맞는 것 같아 팀워크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힘쓰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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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뻔해 들은 죽었다 내가 이겼다 목소리 들리시나요? 헬리온가스 먹은 만족스러워 내가 다 뿌겠어 좋아 괴물이 너무 강해요 안녕 제가 이겼어요 다시 패드를 드릴게 찬 찍어야 돼요 우승자 감사합니다 아 만족스럽네요 재밌어요 어떠셨어요? 너무 귀여워 하하하하 정말 재밌고 진짜 귀엽죠 여러 명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게임은 캣 앤 마우스 캣 앤 마우스라는 게임 할 거예요 제가 제가 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플레이어 다른 분들은 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캣 앤 마우스 상가신 생쥐가 또 여러분의 치즈를 훔쳐가려고 하네요 곁은 뒤에 숨어서 때려 놀이다가 나와서 연속들을 잡으세요 맛난 치즈 계속 탈복숭이에게 들키지 않게 탈복숭이 치즈를 모두 모으세요 자 알겠습니다 다시 내놓으세요 네 냄비어 냄비어 다 이겨주겠스 다시 내놓으세요 이번엔 이기겠어요 자 저 텔레비전에 보면 제가 보일 거예요 쥐다 내 말인데 안돼 내꺼야 으응! 으응!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. 으응! 얘네들이 이렇게 갖고 왔을 때 냥! 숨었냐? 너네 숨었냐? 으응? 움직이면 안 되지 이럿! 이렇게 고양이가 커튼 뒤로 들어갔을 때 몰래몰래 치즈를 부어야 돼요! 으응! 으응! 모두 잡혔어요. 잠시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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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comm 응? 바珠틴 조명ugs 흠 흠 잡았지롱 어, 멍멍이다 짠 허무하게 치고 말았어요 허무하게 치고 말았어요 허무하게 치고 말았어요 슉 냥 잡았지롱 냥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흫 벤 음? 으흐흐흐흐흐흐흐흐 뭐야, 이길거라고 하셨잖아요 이 치즈들 다 내꺼 너무 괴물이 강해요 네? 괴물이라뇨 저,고양인데 흥 흥 신난다 이제 제가 얘네들을 때릴거에요 쿵뎅이 팡팡 이렇게 제가 때리면 컨트롤러가 어떻게 되죠? 컨트롤러에 진동이 옵니다. 만족스러워요. 전 만족스럽지 못해요. 게임 연습을 더 하셔야겠어요. 또 이겼다. 또 이겼지롱. 또 이겼지롱. 또 이겼지롱. 얄밉죠? 오늘 나무세요.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플레이룸 PS 게임이었습니다. 정말 재밌어요. 자 이번 플레이룸 게임 리뷰는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요. 전 다음에도 재밌는 게임 리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안녕.